자유수호 희생자 유령탑 여기 이제 세워져 있어요 근데 요거를 지나가기만 하지 몰라요 그렇죠 여기에 왜 유령탑이 세우게 되었느냐 여기에 이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언제 세웠다 누가 세웠다 다 여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유수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숨져간 사람들 1983년에 세웠네요 명부가 있어요 명부가 그래서 이 명부 아 요사람들이었구나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그 뭐 자유 총연맹인가 뭔가 왜 저기 있어요 장충동 뭐 뭐 관련 단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영월 여행을 오면은 어 여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는 꼭 하셔야 돼요 그럼 유령탑이 있습니다 영월에는 영월이 이런 일 이런 고장입니다 그 희생자들이 유령하기 위해서 어 하기 위해서 모셔 만세 이게 언제 세웠냐 이 69년 자체 79년 이에요 대통령 박정희 그러면은 벌써 이게 80년 40년 41년 된 된 약이죠 이게 9년만 있으면은 끝까지 시청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럼aled 그냥 오셨을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오신 прост 세워 cavала bağ기 page head의 시각 문제입니다 2번 가사 온원 4번 가사 온compole 5번 가사 온원 5번가사 온원 6번 가사 온원 2번 가사 온원 6번 가사 온원 아멘